순두부 웃음 어떻게 오셨어요?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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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という 그치니까 조금 더 밀어요 아까 이 커스텀 맞기로 왔습니다 아 커스텀요? 예예예 오오 잘 오셨어요 여기 커스텀 해주는데 맞나요? 예예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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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히려구요 뭐 어떤거 하시기야? 제가 이거 핸들바도 좀 바꾸고싶어가지고요 반짝반짝한걸로 크롬같은거 어 90만원 아 90만원 90만원 핸들바만 요거 탈착비제외 탈착비제외 요 그립은? 아 그거는 90만원 아 그거는 9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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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50만원요 싸다 싸다 거울만 10만원에 좀 아 딴거 다 말고 거울만 아 나가세요 아 예 아 아 아 아 그게 최선이 다임만나요? 형님 이 상태는 어느정도입니까? 형님 이 상태는 어느정도입니까? 키 어디있어요 지금? 네 자자 신밀네 아이씨 아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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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베